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202 경인지역 일꾼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좋으신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모시고 출마의 편을 비롯해 다양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5일에 출마 기자회견을 여섰습니다. 네. 먼저 성남시장에 도전하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지난 10년간 성남에서 정치를 하면서 성남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고등학 졸업하고 서울 와서 대학과 직장 생활을 주로 했는데요. 제가 부산 가서 물론 부산은 고향이니까 부모님이 계신 곳이고 서울은 제가 학업과 직장을 다닌 곳이니까 나름대로 인연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냥 일과 학업으로 집중했고 사실 동네와 집은 그냥 베드타운 비슷한 그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지난 10년간 성남시장에 정치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제가 곧목골목 다 걸어다녔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그분들을 사랑하게 됐고 성남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한국을 배서 한 17년, 18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기업 여러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남에 좀 제가 봉사할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네. 성남에 대한 애정이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후보들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께서는 이 전 지사와의 인연 이외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제가 2016년 총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성남에 그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면서 우리 이재명 시장과 인연을 갖게 됐고 서로 소통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우리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 선거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청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라는 항목이 너무 과하게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는데 현재에서 그걸 검토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법원 재판이 나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로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고요. 제가 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선거를 진행할 때 저는 갱선 때부터 참여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 도오면서 갱선 시절에 더불어 포럼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굉장히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선거운동 조직이었는데 그 조직의 많은 분들을 제가 모시고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에서 참여해서 정말 나름대로 성과를 냈고요. 제가 본선에서는 우리 정승호 특보단장하고 함께 저는 민생특보, 민생정책특보단 단장을 지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제가 그 전부터 인연과 또 이번 대선, 인연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와 거는 깊은 정치적 연대를 하게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 후보만의 강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맨 처음 출마의 변화를 말씀하시면서 언론 출신, 그러니까 기자 생활 한 18년 정도 하셨고 또 다양한 정보부처 경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 후보만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꽤 많아요. 네, 제가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에 하나 답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노무인 대통령하고의 제가 인연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의보에서 한 17, 8년 기자 생활을 마치고 노무인 정부 후반부에 제가 노무인 정부에 가서 국정공보처 홍보관리관 겸 제가 대변인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노대통령께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한 그 정책이 한미 FTA 승사의 문제였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그 한미 FTA 추진을 하면서 소위 보수 진영, 진보진영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 당시 제가 국정공보처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나름대로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연락을 하셔서 제가 여러 차례 대통령을 뵙고 또 간사에 저녁에 초대하셔서 식사도 같이 여러 차례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노무인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점도 있었고요. 또 제가 만나면서 대통령한테 드렸던 약속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에피소드를 설명하자면 우리가 2007년도 대통령 선거가 12월에 있었는데 그 선거가 끝난 직후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단선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좀 힘들어하시길래 제가 그 당시 그랬습니다. 대통령님 혹시 최근에 KBS 다큐 중에 차마구도라는 다큐 아주 유명한 다큐가 있는데 보셨습니까? 하여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마구도를 보면 당나라의 차 상인들이 정말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서 라사의 차를 팔러 다니는 그 길이 차마구도예요. 그래서 정말 당나라 나게 하나가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이 좁은 길을 요즘 중국 정부가 보니까 큰 트럭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큰 대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우리 노무인 대통령께서 걸어왔던 길이 그렇게 좁은 험로였다면 저희 후배들이 정말 노무인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사람 사는 길, 트럭에 다닐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들겠습니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정치를 시작한, 현실적인 정치를 시작한 계기가 노무인 대통령 서거 이후에 노무인 대통령 영정 앞에서 제가 현실 정치를 괘씸했습니다. 하여튼 그거 아까 제가 노무인 대통령과 인연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놓쳤어.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자 생활, 한국일부에서 한 18년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 또 기업,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과 제가 문제식과 경험들을 잘 녹여내면 앞으로 새로운 성남, 또 변화를 해야 될 성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만의 비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미래 도시 재건설 공약이 눈에 띄는데요. 12가지 정책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그 가운데 주목되는 공약입니다. 어떤 총사진을 그리고 계실까요? 네, 성남은 크게 본도시, 그건 한 60, 70년대부터 도시화된 곳입니다. 수정구, 중원구를 대표하는 본도시,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신도시 분당이 있습니다. 신도시도 시작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남이 인구에 있어서 몇 해 전에 98만 원의 정점을 찍고 지금은 94만이 채 안 됩니다. 그동안 한 5, 6년 만에 한 5만이나 인구가 줄었습니다. 인구가 준다는 건 도시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남은 지금 재도약을 할 시기, 또 새롭게 재세팅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공약 중에 특히 지금 분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집값 안정화, 정책 등으로 해서 재사건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노후가 있고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사실 재건축 내지 리세팅을 해야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분당을 정말 그냥 단순히 생활 주거 환경이 좀 불편하니까 이걸 수정해 나오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100년을 내다보는 특히 분당에는 판교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의 집약 등급시죠. 이걸 잘 연계시켜서 그리고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미래 도시를 건설해야 되겠다. 또 조금 거칠게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이번에 분당이 재건설된다면 강남보다는 나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선도기지, 인재 육성으로 미래 첨단 도시, 성남에 대한 그림도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관도 들어볼까요? 네, 지금 우선은 성남 같은 성남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분당이라는 신도시인데 주거의 개념의 신도시도 있고 또 기존의 도시들도 있지만 또 판교라는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RCT 산업을 대표하는 또 곳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의 새로운 재건설을 주거와 일 또 새로운 미래에 대한 변화 이것도 함께 연결시켜서 새로운 미래 도시로 건설하는 게 지금 성남이 큰 숙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4차 산업의 변화에 걸맞춰서 재구조화가 필요한데 물론 여러 가지 새로운 AI라든지 IoT라든지 각종 로봇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재구조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게 좋게 재생산되려고 하면 교육하고 연결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판교에 저는 기숙형 첨단산업 과학구를 진입하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우리 첨단산업이 교육에 기여하고 또 교육이 새로운 첨단산업에 다시 기여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성남시장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셨는데요. 다른 후보와 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우선 저는 이번에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 첫 번째 공약을 시민의 것은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지금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 체육문화 관련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이런 것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장이 된다면 여러 가지 체육문화시설의 운영권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그래서 직접 시민들이 운영하고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걸 약속드렸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교육 말씀드렸지만 환교의 기숙형 첨단산업과학고 그다음에 우리 본도심에 요즘 문화라는 게 굉장히 첨단산업의 베이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도심에 예술중고교를 제가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정말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요양시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전체 요양원 중에 국공립시설이 시설 기준으로 치면 국공립 요양원이 시설 기준으로 치면 2%고요. 정원 기준으로 치면 4%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물론 좀 고령화가 빨리 진행됐지만 일본은 국공립시설이 56%입니다. 캐나다는 46%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새로운 요양문화, 제일 높은 요양문화의 물꼬를 튼다는 차원에서 성남의 시립 장기 요양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우신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늦은 시간 대대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